다크 소울 2! 이번에 다크 소울 2 하겠습니다 직업, 전사, 기사, 검사, 도적 성직자, 마술사, 탐색자, 목가진자 있는데요 저는 이 마술사를 하기 위해서, 마법사를 하기 위해서 이 게임을 킨 겁니다 마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법사가 완성이 됐습니다 마법사는 이제 왼쪽을 보시면은 소울 화살이라고 있죠? 30개 저렇게 이제 정해진 횟수만큼 마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력 개념이 없는 거죠 이 게임에서 어떻게 쏘는거였지? 아 이거구나 이렇게 쏩니다 가죠 뭐야 경험치네? 어 200이나 줘 야 내놔 내놔 200원 내놔 초 아 너무 좋다 아홉사 아 아 400원 개이덕 친절한 페이트 용병 루트 오! 정모에? 용병 루트는 누구죠? 이런데 있는거야 너도 너도 와요 야 겁나 세보여 와 방패 두장이네? 세장이구나 얘가 두개 들고 있으니까 방패 세장을 데리고 원거리 딜 넣으러 갑니다 그거 같지 않습니까 그거? 두부나무? 와 와 와 30데미지야 우리 방패 방패들 힘 내보라고 어 저 루트 어 루트도 때리네 방패로 때리네요 쟤는 지금 열심히 방패들이 벌목하고 있습니다 아아 최후의 나무 가버리네요 아 아 저렇게 찌를라고 저기 뚫어놓은거구나 야아 잘 만들었네 방패 야 몹사 개사기 가까이 갈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 잘 가고 법사 개사기 어디에 어? 아 안되네 이번에 좀 가까이서 아 그냥 올라가서 싸우죠 올라가서 싸우도 사귈거 같은데 애가 붙으면 붙으면 맞네 와 법사 개사기 법사 법사 개사기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얜 뭐야 방랑기사 글랜코르 오오 개쎄 보여 오오 오오 아 얜 보스인데 그것도 없네 무슨 이벤트 이미지 같은거 아 얘 좀 혼내줘요 아 나한테 오지 말고 아아 멍청이 방패는 되게 작네요 검은 엄청 큰데 1대1 좀 볼까요? 오오 145 데미지 근데 일방적으로 막고 있는데 오오 73 데미지 91 데미지 방패 차이로 지금 막고 있죠? 나는 139 오 나 세네 야 이게 진정한 파티플레이 아니겠습니까? 그리고 차 한잔 마시고 가는 여유까지 왜 안가요? 어 가네? 오 기사 세트다 마법기사네 이거 입으면 와 마법기사 뚠뚠 이거 누군데 날 도와줄라는거지? 이거 누군데 날 도와줄라는거지? 고병 브래들리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? 저기 불빛 밑에 저게 제 마법 스승님입니다 저분을 만나러 가야되요 지금 그러니까 도와줄 생각 있나? 브래들리? 어어 든든해 어이구 그럼 브래들리 뭐하는거야 헤엑 전기창 브래들리 헤엑 뭐지요 저건? 브래들리 때릴줄 몰라? 오 때릴줄 안다 도와줄게 브래들리가 딜은 안되는군요 뭔가 엄청 멋있어 보이는데 열심히 해보자고 브래들리 여기도 있는거 같애 브래들리 브래들리 너무 많은거 같애 브래들리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브래들리 대박이구만 브래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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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군 브래들리 뒤통수를 보이지마 그렇지 브래들리 자 브래들리 여기 이상한거 있어 이상한거 있어 브래들리 혼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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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하에서 뭔가 보기 좋다 야 야 브래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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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르기 그렇지 엄청난 콤비죠 가자 브래들리 이거 뭐야 던진다 야 브래들리 브래들리 뭐야 브래들리 런을 하네 여기서 자 스승님 제가 먼 길을 돌아서 왔습니다 가르침을 주셔야죠 스승님 조수레 불꽃도 취급하시나요 북쪽 사자의 반지래요 저기 뭘까요 말 걸자마자 선물을 주는 저 클라스 미쳤다 HP가 줄지만 사용해서 늘어난다 어 너무 많이 빼먹잖아요 얼마 된거죠 아니 나 이미 패수도 얼마 없는데 이거 좀 음 빼줘요 저런 걸 낄 자신이 없습니다 마술사의 지팡이를 파는군요 그리고 마법방어력 상승이랑 어어 영창시간이 단축된다 이거 팔구요 공소기죠 횟수 회복 그리고 야 미쳤다 어 너무 비싸다 근데 망향 음 어 적을 유인합니다 이거는 마법무기의 힘을 부여한대요 이건 흩날리는 소울창을 발사한다고 하구요 넘어트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아 이게 데미지네 이런 쪽으로 사하겠습니다 어 너무 그게 소울이 없다 선생님 비싸게 맞는거 아닙니까 나이도 있으신거 같은데 후대를 위해서 좀 양보할 생각 없나요 아이 다 해야겠다 네 적금 깹니다 나 망향은 갖고 싶은데 이거는 유인하는 기술이라는데 너무 재밌어 보이니까 이거 사겠습니다 못사는게 몇개 있는데 지금 못사는건 안쓰는걸로 하겠습니다 영원히 안쓰는걸로 저 더이상 저 스승님 장사시켜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갑니다 보스 아아 괜히 무겁게 입고 왔어 보스 엄청나게 기동력이 좋아 근데 바보다 그 tops 바보야 여기야 여기 바보야 여기야 밖오야 여기야 여기 여기여き여기여기 여깃여기여기여기 옳치 erst 바보야 여깃어 바보야 바보야 여깄어 바보야 여깄다 바보야 여깄어 바보야 여깄어 여깄다 바보야 아따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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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아 잠깐 바보야 바보야 잠깐만 너 아니야 거 아닌 거 아아! 잠깐만 강력한 소울 볼트 발사! 260 데미지 개쌤 어! 다 써버렸다 소울 볼트가 세네요 조금 느린데 아주 강력한 모습입니다 속도가 여기야 아 나 계속 아! 아! 잠깐만 두 번은 안 돼 알지? 두 번은 안 되는 거 알지? 두 번은 안 되는 거 알지? 어 자 두 번 안 된다고 했어? 드림킹에 다섯 병 다 마셔버려 어허허허 어허허 두 번은 안 돼? 두 번은 안 돼? 어허허허허헠 강하다 톡톡이 감사합니다.